우리가 지금까지 웹페이지에 CSS를 삽입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CSS의 문법들을 경험적으로 접했는데요 이제 우리 경험적으로 접했던 CSS를 이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저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무슨 뜻이에요?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A 태그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선택자, 셀렉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color r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저 선택자가 지정하는 태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를 줄 것인가에 해당되는 것이죠 선언 또는 decoloration 또는 효과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color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국어로는 속성, 영어로는 property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저기 있는 저 red는 property의 값이라는 뜻에서 property value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배우지 않은 선택자, 또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효과를 만나더라도 또는 효과가 필요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검색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혁명적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어떤 어려운 CSS의 효과나 선택자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만큼 우리에게 큰 변화를 줄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하나는 이 CSS를 통해서 웹페이지를 디자인하는 어떠한 property가 존재하는가 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또 하나는 그 효과를 더 정확하게 선택해서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다양한 선택자를 알아가는 여정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바로 선택자와 또 이 property를 여러분이 검색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